김영수 위원장님과 현빈님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현빈, 귀하를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되는 제17회 인천아시아 경기대표의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올해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일들도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실의에 빠져 계신데요. 이번 2014 인천아시아게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인천아시아게임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유로이 오가는 물범을 통해 경기대표의 마스코트 물범 3남매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평화와 미래의 염원을 당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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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